하나님 말씀 11기상 7장 5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위시던인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곧간에 두었더라. 아멘 성전에 대한 세밀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주신 말씀이 절대순종 절대헌신 절대행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절대순종 헌신 행복을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절대 올인한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에 절대순종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순종하는 삶이 참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헌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헌신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올인의 삶이죠 오늘 우리도 내게 어떤 헌신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헌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절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절대순종하고 절대 헌신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절대행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절대순종하고 절대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대행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글쓰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읽은 열한기상 7장 51절 말씀 중심으로 성전에 대한 세밀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요 기도응답을 위한 꼭 참고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담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전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언약을 잡고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나의 생각 속에 품고 기도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생활하면 그것이 바로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속에 담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마음 속에 품고 우리가 기도해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성령을 누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항상 누리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세밀하게 세밀하게 성전의 모든 기구들까지 이렇게 다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지을 준비는 다윗이 다 했어요 또 성전 짓는 데에 쓰임받은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속에 각인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과 이 다윗에게 각인이 되어지니까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또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데 이런 쓰임을 받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당 헌당이라는 귀한 과제 귀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담겨지기만 하면 본당 헌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본당 헌당을 위한 관심과 기도를 본격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교회와 성전에 대한 관심입니다 성전에 대한 말씀이 다윗에게 임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성전에 대한 그 중심 그 중심대로 임금이 되어졌어요 성전 지을 준비를 평생 동안 감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이 솔로몬이 임금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이렇게 지어서 혼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언약괴를 모실 그런 성전을 마음 속에 담았습니다 언약괴를 그전까지는 성막에 뒀잖아요 드디어 이제 성전을 짓을 준비를 하게 되어지고 또 성전을 짓게 되어졌습니다 역대상 29장이 보면 다윗은 언약괴를 모실 성전을 마음에 품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성전을 짓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힘을 다해서 성전 준비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임금이 되어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는 일에 쓰임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보면서요 우리 성도들의 가슴속에도 이 다윗과 같은 또 솔로몬과 같은 그런 성전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이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준비와 또 성전을 짓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불가능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불가능할 것이 없습니까? 본당, 은당 하나님이 이미 본당을 이렇게 아름답게 짓게 해 주셨어요 새벽에 나오면서 우리 장로님, 김영식 장로님과 같이 이렇게 이렇게 차를 타고 오게 되어졌거든요 오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본당, 헌당 하게 되어진 건 꿈 같은 일이다 만약에 송전을 짓다가 중간에 중단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중단해 버리면 짓기가 완공하기가 몇 배가 어려워진대요 왜? 은행 대출이 막혀버리고 마지막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완공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짓게 되어줬고요 또 본당, 헌당 시간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본당, 헌당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송도들은 이 본당, 헌당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요 나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본당, 헌당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인생을 건 가치 있는 신앙 생활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인생을 건 생명되는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어요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살았습니다 초대교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이 승리한 비결이 뭔가 하면 언약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고 언약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사명을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가지 통일된 내용은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게 되어지게 되면 교회에 대한 세밀한 관심과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원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귀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당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본당을 헌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당의 시간이 앞당겨질 줄 믿고 헌당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한계상 7장 48절에서 51절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솔로몬은 성전의 모든 기구를 준비하면서요 정말 세밀하게 준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그만 기구 하나까지 조그만 어떤 부서품 하나까지도 이렇게 세밀하게 정성껏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말씀과 또 솔로몬이 받은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뜻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이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마음 속에 각인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이들이 승리하게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인생을 건 가치 있는 신앙 생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진 상태에서 정말 본당 헌당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요 다윗과 솔로몬처럼 본당을 헌당하는 성전을 헌당하는 날이 속해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대로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고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지제라 그랬어요 왜 부르지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응답 주시기 위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응답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봉 7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언약 잡고 말씀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꼭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송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굳게 붙잡고요 언약 안에서 기도하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응답을 누리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세밀한 관심과 기도 속에 다입과 솔로몬 같은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자